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진감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금리나 달러가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틀째 오늘 주시장은 내렸지만 하락폭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고요. 다우지스는 거의 보압권에 회복하면서 마감됐습니다. 10년 금리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퍼센트로 보면 2% 정도 올라가면서 3.77%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 섹터만 약간의 보압 정도였고요. 남은 섹터는 오늘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이겁니다.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결국 연준의 목표는 2%대의 인플레이션인데 그것까지 거리가 하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아주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나온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하면 결국 하나입니다. 소위 연준의 피봇 가능성이 내년 봄이다, 여름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한마디로 조만간 없다는 얘기를 아주 명확히 오늘 해줬다고 일단 해석하면 오늘의 시장에 대한 심리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지만 12월 초까지 나올 때 주요 지표 전까지는 특별한 시장에 크게 변동성을 일으킬 건 저는 거의 없다.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울프 리서치인데요. 울프 리서치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 안 좋게 보고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언급도 앞서도 연금이 나왔지만 결국은 기준금리가 지금 5에서 5.25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의 수치를 보면 물론 이제 점도표는 4.6까지 내내 나와 있는데 그 정도가 안 될 거다.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고 결국은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좀 베어리스한 경우에는 지금 7%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약간 좀 과도한 전망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금리가 좀 올라다 보니까 미국 달러도 소폭 반등했지만 크게 최근에 어떤 약세 추세에서는 어떤 돌이킬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전날에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장 들어서니까 오히려 하락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정규장 끝나는 실적 발표의 한 2% 정도. 일단은 시간에서 반등으로 마감됐었는데요.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만 몇 가지 다시 보여드리면 역시 이번에 이익을 못 맞췄고요. 이번 4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도 월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좀 악재 인식하는 게 약간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의 성장에 대한 지속에 대한 확인, 그리고 4분기 매출은 기대에 의하였지만 마진율 개선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가에서는 앞선 코너를 다 들으셨겠지만 게이밍 분야에 대한 바닥 근접 가능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편 투자 의견은 한 곳이 오늘 오히려 상향한 곳도 흥미롭고요. 목표 주가는 5곳이나 상향했고 3곳은 하향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주가는 약간 실망스러운 수치들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월가의 시각은 지금 상당히 바닥권은 근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떨어진 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시각이 일부 지금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AMD는 오늘도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물론 AMD나 엔미디아 다 선호하는 분들이 다르겠지만 AMD는 조금 더 목소리를 보면 리사스가 좀 더 강력한 자신감은 필요했겠고 젠순왕 쪽은 그렇게 아주 강한 메시지는 아니었고 약간은 보수역에서의 긍정적 시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AMD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두 군데가 투자하기는 상향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스코죠. 시스코는 대표적으로 네트워킹 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집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라우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6이 이런 게 보면 시스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라고 우리 일반 소비 제품,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 그거고 통신망에 대한 기관 비즈니스라는 쪽인데요. 4.3%가 올라갔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에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했겠고요. 애플도 좀 올라갔고요. 서비스는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타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머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2.3%가 올라가면서 오늘 또 사상 최우가를 그룹했습니다. 그만큼 헬스케어 주식들 이런 것들의 강세가 꾸준하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유념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표를 보여주실 텐데 풋콜 옵션 비율이 사상 최대 기록을 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옵션은 우리가 매매를 잘 안 하시더라도 콜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거고 풋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풋이 많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의 얘기하는 소위 AI에서만은 서비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안 좋게 보면 반대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경험치가 있는 거죠. 여하튼 1.4류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 풋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엊그저께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우가가 나왔는데요. 그 이전의 그런 상황을 보면 1.2, 1.2, 1.2 이렇게 올랐을 때 보면 그 이후에 최소한 한 달과 3개월, 6개월 후에 보면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6개월 후까지 보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되는 시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전미 개인 투자협회도 보여드리면 6개월 강세 해상이 25에서 33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 평균 대비, 여태까지 역사적 평균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정도 되니까 상단이 막혔나, 꺾기나 좀 불안하거든요. 월가 평가는 어떨까요? 월가 평가는 여전히 기존의 시각을 바꾼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약간 보수로 보는 UBS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 진입이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지식이 여전히 답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죠, 저는요. 다만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금리는 지금보다 6개월, 1년보다, 특히 최소 1년까지 보면 지금보다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미국의 내년에 이익이 약간 슬로워할 수 있고 일부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역사, 120년, 130년 역사 보면 이익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믿음에 우리가 훼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UBS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전히 이익의 내년에 대한 전망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이런 반등 난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 더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약간 보수적 시각을 잇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버코와 IS라는 약간 또 바른 관점인데 기존의 시각과 비슷합니다. 이번 2주, 6주 정도까지, 즉 12월 초에서 12월 중순까지 있는 정말 메이저급의 어떤 경제 데이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12월 13일과 14일의 연준의 FMC인데요. 그때까지는 메이저 어떤 경제 지표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방향을 확 바꿀 만한 어떤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도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하면 다음 주에 있을 소위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그래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명히 있고 걱정도 있다는 정도는 있겠으나 시장에서 그만 제외하고는 시장의 큰 변화 요인은 당분간 없다는 데 한 표를 저도 보태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